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선 영단어 2000 시즌 3 오늘은 7일째가 되겠구요 오늘도 최우선 순위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 예문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ond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동사 뜻은 궁금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wonder 궁금하다 eat 이것이 will taste good 이때 taste good 하면 맛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구요 그래서 will taste good 하면 맛이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즉 전체적 의미는 이것이 맛있을지 궁금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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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동사 뜻은 돌봄 또는 보살핌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children 이때 children 하면 아이들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만약에 아이라는 단수면 child child 그리고 복수는 children 아이들 즉 아이들은 need 필요하다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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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이 또는 보살핌이 필요하다 즉 전체적 의미는 아이들은 보살핌이 필요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ir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동사 뜻은 기차나 버스나 배나 비행기에 탑승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bird did 탑승했다 꼬리에 ed를 붙여서 과거형이 됐구요 a train 기차에 to Seoul 서울행 즉 train to Seoul 하면 서울행 기차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나는 서울행 기차에 탑승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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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전치사 뜻은 뭐 뭐 없이 또는 누구 없이 라는 뜻이 되겠구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can do it 그것을 할 수 없다 without without you 너 없이는 즉 전체적 의미는 우리는 너 없이 그것을 할 수 없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low blow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동사 뜻은 바람이 불다 또는 입으로 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더 콜드 이때 콜드 하면 찬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구요 그래서 콜드 윈드 찬 바람이 is blowing 불고 있다 blow 꼬리에 ing 를 붙여서 진행형을 나타냈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찬 바람이 불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op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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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인기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is popular 그는 인기가 있다 among 이때 among 하면 뭐 뭐 사이에 그래서 among his friends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그는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e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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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동사 뜻은 재활용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e can recycle 우리는 재활용할 수 있다 d empty 이때 empty 하면 빈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그래서 empty bottle 하면 빈 병 bottle 하면 병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우리는 빈 병을 재활용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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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소음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don't 뭐 뭐 하지 마라 make a noise 이때 make a noise 하면 소란을 피우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즉 전체적 의미는 소란 피우지 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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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간호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nurses 간호사들은 at the clinic 그 병원에 있는 이때 clinic 하면 병원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그래서 the nurses at the clinic 그 병원의 간호사들은 all kind 친절하다 즉 전체적 의미는 그 병원의 간호사들은 친절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m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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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동사 뜻은 그리워하다 또는 보고 싶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miss 그리워한다 my hometown 나의 고향을 이때 hometown 하면 고향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또는 miss my hometown 나의 고향이 보고 싶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고향이 그립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구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궁금하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wo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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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돌봄 또는 보살핌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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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기차나 버스나 배나 비행기에 탑승하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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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뭐 뭐 없이 라는 뜻이 되겠구요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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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바람이 불다 또는 입으로 불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b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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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인기 있는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pop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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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재활용하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re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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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소음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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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간호사 라는 뜻이 되겠구요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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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그리워하다 또는 보고 싶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m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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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구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것이 맛있을지 궁금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wonder it will tast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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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장은요 아이들은 보살핌이 필요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children need care the children need care the children need care 이번 문장은요 나는 서울행 기차에 탑승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birded a train to Seoul i birded a train to Seoul i birded a train to Seoul 다음 문장은요. 우리는 너 없이 그것을 할 수 없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요. 찬바람이 불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요. 그는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is popular among his friends. He is popular among his friends. 이번 문장은요. 우리는 빈 병을 재활용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can recycle the empty bottle. We can recycle the empty bottle. We can recycle the empty bottle. 다음 문장은요. 소란 피우지 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on't make a noise. Don't make a noise. Don't make a noise. 이번 문장은요. 그 병원의 간호사들은 친절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nurses at the clinic are kind. The nurses at the clinic are kind. The nurses at the clinic are kind. 다음 문장은요. 나는 고향이 그립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miss my hometown. I miss my hometown.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